오빠 나고대기 도와주셨어! 며칠 전에 오빠를 윤태기로 속여서 미안하니까 선물을 하나 줘도록 하겠습니다. 오빠, 춤 내기 영상 찍자. 뭐 여기까지 와가지고? 구미에서 찍을 수도 있지. 뭔 내기 또? 춤 내기에서 이거 작은 사람이 구미에서 나고대기! 나는 매일 너한테 지잖아, 어? 내가 또 나고대기였네. 그럼 이번에는 대신 다르게 하자. 내가 오빠 채널에 나올게. 내가 놓쳐내려 나오는 거야? 여러분, 제가 잘했으면 오빠 영상에 여러분, 제가 잘했다면 수빈의 영상에 헷갈리지 마세요. 이 영상이 있어야 오빠가 나고가 됩니다. 이 영상이 있다면, 이 영상이 궁금해하실 수 있을 때,